시간에 비해 경기의 전술은 우와 사직 심형아 8033번 제공합니다. 그쪽에서 어디에서 찾을까? 저의 사직실은 사직실을 찾으려고 합니다. 그 가운데 내 친구가 찾을 필요가 필요합니다. 그 이상의 묘지엄을 다시 돌아가셨습니다. 히어로의 역할을 하고 싶어 저거 금방 해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게임입니다 구미션은 다 거기서 거기고 게임 자체는 보통 빨리 깨면 한 2, 3일이면 다 깨고 1회차 때 한 3일 정도 걸릴걸? 구미 전자공고야 고맙다 24,119번째 구나 그냥 말하자면 다른 게임을 하고 싶어 오늘 하는 이 게임도 유튜브에 전부 다 올라갑니다 컴퓨터는 준 시스템 홍방장 에디션을 찾도록 하세요 제 컴퓨터 사양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아 어색해 난 진짜 스폰 받아둬 스폰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 따뜻한 망고야 고맙다 눕빛에 고맙다 자 가볼까 디에고를 구하려면 박물관으로 가야되는데 박물관까지 혹시 아직 사이코미션이 뜨진 않았네 사이코미션 사이코미션 사이코 보스 미션 pp도 많이 주고 아 니 컴퓨터 싸구려는데 좋은 컴퓨터 없냐고 당연히 준 시스템 있지 그럼 그럼 까지다 어 여기 길이 없나 있어야지 나 PC방 아니냐고 야 PC방에서 이걸 어떻게 해 게임을 어떻게 해 그 시끄러운데서 쪽팔리게 야 이 게임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엄마 나 죽일라고 이러고 참 좋아라겠다 바로 쫓겨나 정신병에 걸린거지 PC방에서 막 서든하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중얼거리면서 하나인데 제일 쉽습니다 저는 잠깐만 아 여기 못 빠져나가겠다 너무 길다 이제 정말 아침이 돼야 되는데 아침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새벽이야? 하늘을 보자 아직도 새벽이구나 근데 또 초딩이 없으면 또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PC방이 참 참 힘든 직업이야 나 같으면 이제 초딩들하고 멱살 잡고 싸울거야 난 군인들이 왜이렇게 많나 난 그래서 서비스업을 하면 안돼 난 그래서 서비스업을 하면 안돼 초딩들하고 막 야 싸움하니까 10대, 10대 1로 싸워 그래서 막 악굴반 막 20대씩 때리고 막 한 대 더 때리고 응 거의 다 왔구만 응 거의 다 왔구만 잘 왔구나 정부분 2.80미터 갈등 2.40미터 1.60미터 2.80미터 2.60미터 1.60미터 아 너무 느려 이거 나라가한다하 나라가한다하 1.60미터 2.50미터 2.67미터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지 3.60미터 3.80미터 3.60미터 디에고 베너비에라 나는 야 홍방 자항이디야 하아 에브리바디 자항이디야 하아 다시한번 자항이디야 하아 가자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아 다 올려버리겠어 가 이마 여보세요 아우 드디어 사이코보스 떴군 어 사이코보스 떴네 새 사이코미션 거울보기 이 미션을 하고 사이코미션을 깨면 되겠는데 일단 방문관에서 디에고를 먼저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생수하나 먹어주고 난 공방장이야 다 죽여버리겠어 내구도가 다 다 됐네 광선검도 다른 무기를 좀 찾아야겠어 디에고 어디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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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알겠어 쟤도 왜 갑자기 또 저래? 에고야, 디에고야 뭐하니? 아니, 왜그래요? 아, 나 지금 보면 안 돼 디에고 디에고 아, 이건 발 탐사에 쓰는 거식이잖아 이름 기억이 안 난다 흠 아, 다행히 어, 다행히 데드라이징 3 처음에 출시할 때 부터 원래 한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출시할 때 부터 한글화가 돼 있었어요 처음 출시할 때부터 한글화가 돼 있었어요 뭐하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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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에고 뭐야 저거 또 정신이 나왔어요 이 새끼 자칫 제칫으로도 못 알아보고 엒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시원한 이새끼야 하지만 나는 뿌가 있기 때문에 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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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 이새끼야 와 근데 저기있으면 안되지 무슨 버그에 걸린건가? 정신 못차릴걸 파이팅 파이팅 에이차 일어나 이새끼야 일어나 정신차려 나야 임마 어? 내게 떨어져 이새끼야 떨어져 빨리 와 여기 대미시 여기 두칸이라가지고 돌리기 전에 먼저 없애야된다 돌리기전에 어 어 러브샷 기분좋게 해주마 다 돌아가기전에 없애야되 오케이 러브샷 너한테 때리고 아 아파 디에고 디에고 근데 deste Earth depos pref 정신이 그렇게buster 금방 나갔다 또 금방 돌아올수있지 여기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자막을 잘 보도록 해 프랭크 웨스트지 칼리터도 나오고 1,2편의 주인공들이 다 나와 첫 그림도 있고 2편의 주인공 1,2편의 주인공 1,2편의 주인공 2,3편의 주인공 3,2편의 주인공 3,2편의 주인공 자! 빨리 가자! 사이코 미션이 떴단 말이야 잠깐! 이 근처에 만약에 사이코 미션... 아 잠깐 있어봐요 가는 길에 사이코 미션이 있다 그렇다면 가는 길에 사이코 미션을 먼저 한 다음 가는 걸로 하겠어요 어 개끼야 특별하 고맙다 쟤는 그냥 떨치고 가자 귀찮다 잠깐 다리를 건너야 되니까 나 혼자만 타고 가는 거야 따라오지마 이 개끼야 너 따라오지마 지가 알아서 보겠지 뭐 차는 못 지나가니까 일단 사이코 미션을 먼저 하겠어요 사이코 미션을 먼저 하겠어요 나와있어 이렇게 죽여버릴 거야 뒤에 건 알아서 옵니다 알아서 이렇게 걸어서 오겠지 뭐 오 등발 여덟 Assign you oy 베리 어색 여기 안 안 seguro 아 여기 안 Exister 뭐 디 shots 아 아 여자야 아 나는 그 저 내가 저 저 젤 저럴수 천천히, 너 잘생겼어 그니까? 너의 승리야, 넌 너, 너 정말 잘생겼어 너, 너 정말 잘생겼어 형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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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넌, 너는 내가 죽을지 못해 나는, 저의 승리한 캘리포니아야 내가 맞춰? 왜 승리가 너무 중요해 참고로 네가 제일 센 여자라고? 난 윌슨이 있지 아 근데 윌슨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좋았어 윌슨 자 안바퀴 돌고 윌슨의 사거리를 맞춰주자 자 이리 오십시오 윌슨은 당신을 보고 있지 우리 윌슨 화났다 아 윌슨 어디갔어 정말 강한 여자가 온 윌슨 없애다니 디에코 언제왔어 이 새끼 대통 아이 비용신이 같은게 언제왜 디에코 사실 윌슨은 디에코였다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픕니다 좋아 하하 나갔지 못해 으아하하하 으아아아아아악 이 젠장 여자에게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딜 또 아 정말 끔찍한 싸움이었어 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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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앞으로 안마기라 해줄게 뭐야 좋아 싸이코 미션이 끝났구만 별거 아니였어 쓰레기였어 피낫 좀 채울까? 자 디에고 역시 날 구하러 맞아올구나 토오르 가자 나가는 길이 어디지? 나가는 길이 없으면 이거 부셔버리면 되지 안 부셔지네 옷 세탁 옷 세탁 옷 세탁 자동으로 되는 특수 섬유를 입고 있지 몰랐나? 시대가 변했어 이건 금미래잖아 지금 시대보다 약간 더 압션 조용히 44미터 디에고 따라오나? 설마? 안따라오네 아 따라오네 역시 대고 멋있어 너는 뭐야 인바 아 토르야 깽일당을 책쌔야 되는건데 아 깽일당을 이미 책쌌구나 깽일당이 헬리콥터 그걸 가지고 있나 아닌가 니네가 갖고 있구나 열쇠내나 이 새끼들아 아 아 마법을 보여주지 자 마법을 보여주겠어 자 받아라 뿅 열쇠있네 여기 이제 비행기 열쇠를 찾았다 더러운것들 더러운것들 아 가사 디에고 비행기 타고 가야지 아 아 와 차 구해야되는데 차가 왜 안보이지 여긴 왜 또 좀비가 이렇게 없어 뭐 해결하고 터뜨렸나 아 뜨거워 이게 정말 무선 무기다 이빈체에 람보르가 있을거야 뒤에 오르바이가 있었다고 하지만 여기가 람보르가 있는걸 이 안에 있을걸 없네 없네 어떡하지 이 사람들 뭔데 왜 다 이쪽으로 들어가 아 군인들이 투입되서 얘네들이 다 이렇게 됐구나 군인들이 여기를 정리하고 있는중이라 좀비가 준거였어요 특수존비 몇마리 빼고 그래 람보르 여깄다니까 내 기억력 엄청나 우연히 찾은거지만 그래도 괜찮아 디에고 걸어와 이새끼야 너는 친구들 아냐 이 나쁜새끼야 걸어와 그냥 얼마 안되 1킬로 밖에 안돼 금방 따라올 수 있어 넌 그래 아침은 언제 오는건지 모르겠네 아침이 빨리 와야되는데 뒤도 보고 위치가 가다가 좌회전 밀어 밀어 람보르 630마력 아냐 다 밀어 미션에 갑자기 딱 뜨면서 디에고를 데리고 오십시오 개빡쓰기 개빡치겠다 여기가 8만마리인가 아 여기 길이 없구나 잠깐 길이 있나 아 여기 길이 없네 길이 없는곳으로 왔네 디에고 너 탈라고? 어? 이새끼 안타 이씨 봐라 너 안돼 안돼 못타 이새끼야 못타 이새끼가 아니라 존 와 어떻게 저게 빨리 달릴 수 있지? 와... 대단한 놈인데 어 내가 더 빨리 갈거야 디에고 이새끼 어? 디에고 따라오지마 디에고 따라오지마 디에고 따라오지마 나 못타 이새끼야 너 나 진짜 나 사악한 놈이야 너 살 좀 빼야돼 그래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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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 아 여긴 군인들이 없나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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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